다음 타켓은 제 단짝 친구 서동열이었습니다. 선동열 선수와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동열이는 해태 타이거즈의 성적이 안 좋을 때마다 선생님께 호명되어 곤욕을 치러야 했는데요. 동열이 네 서동열이 네 말해봐라 동열이 어제 왜 이렇게 공을 못 던졌냐 네 왜 8회 초에 직구를 던졌냐 이 말이오 잠깐만 지가 안 던졌는데요 해태의 투수가 누구요 선동열이오 아이 성씨 빼고 이름이 뭐냐고 동열이오 너도 동열이 아니냐 어 귀 아니오 귀띠요 동열아 야구가 뭐길래 때는 1989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기술 선생님 이야기를 쪼까 해볼까 합니다. 그쪽이구나. 그 기술 선생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야구에 살고 야구에 죽는 야구 귀신이었으며 지금의 기아 타이거즈 그 당시 해태의 골수팬으로서 선생님의 별명 역시 호랭이 호랭이도 그냥 호랭이가 아닌 미친 호랭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들은 야구 시즌만 되면 늘 긴장을 하고 아주 살아름판을 걷는 기분으로다가 등교를 했는데요. 야 큰일났다 응 아 어제 해태 이겼냐 졌냐 어 갑자기 그것은 왜 불어 야 오늘 사경씨가 미친 호랭이 소빙은 또 이자 부렸냐 아 맞다 어찌냐 아 큰일났네 왜 졌냐 아 2연패요 니 저번에 2연패 했을 때 기억 안 나냐 아유 기억나제 안녕하십니까 인사했는지 안녕 못하다가 운동장 20밖에 안 뛰었냐 아주 죽다 살았지 아 큰일났네 나 오늘 주번인디 이렇게 해태가 부진한 성적을 보일 때 기술과목이 들어있는 날에는 다들 초긴장 상태로 수업에 임해왔는데요. 2연패의 날이 또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3개시가 지나고 쉬는 시간부터 우리는 똥줄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야 정말 어찌냐 오늘은 인사를 어찌해야 되는 거야 안녕 못한디 안녕하자 그랬다가는 또 운동장 도는 거 아녀 오셨습니까 그래야 되나 아 몰라 일단 일단 조용히 들려 괜히 책잡히지 말고 그렇게 일순간 교실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고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똑딱똑딱 시계소리만 들려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드디어 교실 앞문이 열리더니 미친 호랭이가 등장했습니다. 역시나 호랭이 선생님의 표정은 심히 언짢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소리를 치셨죠. 야야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미칠 노릇이었죠 떠드는 사람이 있어야 조용히 할 텐데 조용히 하고 싶어도 못할 만큼 조용했었거든요. 시계소리밖에 안 들렸어요. 호랭이도 너무 조용한 분위기에 민망했던지 칠판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것은 또 멋이야. 주번 이래갖고 수업을 하겄어? 칠판에 왜 이렇게 더러운겨? 똑바로 못 닦아? 참 환장을 노리셨습니다. 칠판에 뭐 더 닦을 것이 있어야 닦죠. 행여나 책 잡힐까 싶어 물건 내지까지 한 칠판은 파리가 미끄러질 정도로 광이 그냥 번쩍번쩍 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쓸데없이 트집으로 시동을 걸고 드디어 수업이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정기와 자기에 대해 배워본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선생님이 정기와 자까지 썼을 때 그만 분필이 뚝 하고 부러져버린 것입니다. 뭐지? 분필이 끊어져 버렸어? 영 불길한데 이거. 그러면 오늘도 혜태가 힘을 못 쓰는 거 아니요? 야 주번! 예! 분필이 와이리 힘이 없고 물렁물렁이야. 누가 있던 걸 갖다 넘겨! 아니 분필을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다짜고짜 신경질을 내는 선생님 앞에서 저는 그냥 우물쭈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부터는 말이요. 물렁한 놈 말고 딱딱한 놈으로 다 갖다 놓으란 말이요. 어? 그러고 앉아. 그리고 미친 호냉이는 다음 타켓을 물색하기 위해 출석부를 펼쳐들었는데요. 어디 보자. 어이! 동열이! 일어나봐. 그렇습니다. 다음 타켓은 제 단짝 친구 서동열이었습니다. 선동열 선수와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동열이는 해태 타이거즈의 성적이 안 좋을 때마다 선생님께 호명되어 곤욕을 치러야 했는데요. 동열이! 네. 서동열이! 네! 말해봐라 동열이. 어제 왜 이렇게 공을 못 던졌냐? 네? 왜 8회 초에 직구를 던졌냐 이 말이요. 참으로 지가 안 던졌는데요. 해태의 투수가 누구요? 선동열이요. 아이 성씨 빼고 이름이 뭐냐고. 동열이요. 너도 동열이 아니냐? 어? 귀요하녀! 귀대요. 동열아. 야. 어제 왜 공을 그렇게 던져버렸냐? 말해봐라. 그것이... 내 알은 잘 던질 수 있겄제. 응. 내 알은 1승 하는 거요. 응? 그래! 너 무서워. 그쯤 되면 서동열이는 포기 상태로 이렇게 얘기했죠. 야. 스승님 내일은 잘 던져갖고 1승을 올리겠습니다. 말장난이겠지만 동열이가 잘 던져서 1승을 하겠다는 말에 흡족해 낯빛이 밝아진 선생님은 또 출석부를 뒤적거리셨죠. 역시 이반은 말이요. 세 혜태 선수들이 다 모여있어 아주 좋단께로. 순철아. 응. 이 순철이 얼른 일어나봐라잉. 저 교식이 순상님. 지는 이순철이 아니라 이선철인데요. 순철이나 순철이나 앙글 차이 아니야? 앞으로 너는 순철이요. 알겠냐 이 순철이? 네. 너도 내일 잘 뛸 수 있제? 내일 어떻게 홈런 한 방 날려버려야 한다잉? 알았냐? 네. 열심히 해갖고 꼭 홈런을 찍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그날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정신없이 1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이틀 후 3교시 또 기술과목이 들어있었습니다. 우리 반 대부분이 모두 야구에 관심이 없었지만 미친 호령이 선생님 덕분에 스포츠뉴스를 챙겨보는 습관이 생겼는데요. 해태 타이거즈가 상대팀을 꺾고 2연패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선동연의 탈삼진, 이순철 선수의 홈런, 이종범의 도로가 돋보였던 오늘의 경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다음날 교실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3교시 기술시간이 돌아왔고 호랭이 선생님이 등장했는데요. 아이고 내 제자들 잘 지냈냐? 잘 지냈습니다. 오늘 수업에 앞서 어제 영웅들 한번 모셔봐야 쓰겄다. 어제 영웅들 일러봐라. 이 동열이 순철이 종범아. 그러자 서동열이, 이선철이, 거기다가 이종범과 이름이 비슷한 정범이까지 쭈뼛쭈뼛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자, 어제 고생하고 역전의 드라마를 연출한 새 선수에게 박수! 너 언놈 박수 안 치냐? 박수! 수고하셨어. 선생님의 기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들 수고했다. 오늘 뭐... 기분이다. 선생님이 아이스크림 쏜다. 저 반장은 요 놈 들고 가서 아이스크림 쏘니라이. 그리고는 신나서 뛰어가는 반장에게 외치셨고. 너 어디 거 써야 되는지는 알제? 죽을래. 알죠. 네, 알죠. 그렇게 우리는 1989년 해태 타이거스가 5승을 거둘 때까지 저기압과 고기압을 번갈아가며 숨막힌 나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덕에 저도 야구를 좋아하게 됐고 요즘도 아들과 함께 야구장 다니는 재미로 살고 있는데요. 야구 시즌이 돌아올 때마다 생각나는 그 선생님. 89년 광주봉선중학교 호랭이 기술 선생님 보고 싶네요. 선생님, 보고 싶어요. 잘 지내시죠? 야, 이거 은파를 보는 것 같아요, 느낌이. 이게 드라마로, 이게 막 드라마 전개가 눈에 막 그려져요. 이 당시에는 최고였어요. 이 푸라구가 생기고 나서는 뭐... 이종범 선수를 좀 연결해야 되지 않나요? 이종범 선수와 지금은 라디오 시대의 관계가 아주 끈적끈적 돈독하거든요. 어떻게? 내 동생이요. 종범씨가? 종범이요 내 동생이요. 믿어지지는 않지만서도... 거짓말하냐. 나한테 누나라 그리야. 부담스러운 동생이. 죽겠어, 아주. 우리 이종범 감독. 어떻게 그렇게 청소카드야. 몰라. 김미남씨. 요 몇 년 기아 성적이라면 혈압으로 쓰러지셨을 때. 그러니까, 애들이 남아나질 못 덮었어요. 그래도 가을이라고... 엄마의 동화 구현. 매형과 누나는 맞벌이 부부라서 조카를 종종 친정에 맡기고 가는데요. 조카는 4살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엄마는 손주 맡아보는 거 별로 반가워하지 않으십니다. 아이고, 지 애는 지가 봐야지. 친구들 다 키워놓고 이제 좀 쉬나 했더만. 나 이 황갑 애를 떠보라 하노. 용돈도 시원찮게 죽어라. 그날도 누나는 조카를 가지고 노는 장난감과 동화책을 잔뜩 짊어지고 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 왔어. 어, 성은님도 있었네. 아이고, 저거 저 또 왔네 저거. 엄마, 나 지금 바로 출근해야 되니까 우리 민지 좀 잘 부탁해. 고생하셔. 성은아, 전쟁이 보자. 누나는 조카만 덩그러니 남겨둔 채 황급히 집을 빠져나갔고 엄마는 조카를 보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 동화책 읽어주세요. 조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동화책 몇 권을 들고 와서 엄마 앞에 내려놓더군요. 엄마는 많이 귀찮아 보이셨습니다. 아이고, 뭔 동화책을 이래 많이 가져왔나. 아이고. 할머니, 동화책 읽어주세요. 네? 아이고, 그래. 엄마는 은혜 갚은 까치를 집어드셨고, 조카는 엄마 옆에 바짝 기대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있더군요. 아, 이것은 별거 없어. 그냥 까치가 종을 이래 빵 쳐갖고 까치가 죽은 얘기. 끝. 조카는 상당히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까치가 왜 죽었어? 종 때문에? 종을 쳐서 죽었다 했잖아, 할미가. 할머니, 까치가 왜 종을 쳤어요? 아이고, 모르지. 내가 까치만까지 우리 알겠노. 그러자 조카는 다른 동화책을 건넸습니다. 아, 할머니, 그럼 이거 읽어주세요. 이것은 또 무엇이냐, 백설공주. 엄마는 책을 휘리릭 넘기시더군요. 네. 그리고는 조카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옛날에 백설공주가 살았거든. 근데 사과를 먹고 콱 죽어버렸어. 끝. 할머니, 얘기 더 해주세요. 아이고, 책이 두꺼운데 왜. 아, 여기 백설공주가 할머니가 보니까 이 꼴 까닭 죽었거든. 더 이상 뭔 얘기가 있어? 끝났어, 여기서. 할머니, 백설공주 뭐 먹고 사과먹고? 왜 먹었어요, 그거? 저 마귀알망구가 사과를 준게 먹었겠지. 아니, 그냥 그걸 왜 받아 먹어? 남이 주는 것은 함부로 받아 먹는 게 아니다. 조심성이 없으니까 깨끗한 거 아녀. 조카는 포기한 듯 이번에는 흥부 놀부 책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그럼 읽어주세요. 아, 이거는 뭐 할머니가 읽고 잘 쉬고 할 것도 없이 이게 뭔 얘기냐면은 흥부가 박을 이렇게 확 쪼갰는데 그 안에서 막 보물이 확 나와갖고 흥부가 확 부자가 돼버린 거야. 끝. 아니, 아니, 아니. 이렇게 넘기면서 읽어줘요. 조카는 엄마에게 책장을 넘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엄마는 마지못해 책장을 한 장 넘기더군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옛날 옛날에 흥부하고 놀부하고 살았는데 놀부는 많이 못됐고 흥부는 착했어. 그런데 어느 날 흥부가 이 박을 확 쪼갠 거야. 그 안에 보물이 가득 들어있었거든. 그래갖고 흥부가 아주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이제 됐지? 조카는 아까보다는 만족한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신데렐라를 내밀었는데요. 할머니, 이거, 이거, 이번엔 이거, 이거 주세요. 아이고, 퇴다, 퇴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것이 뭔 얘기냐면은. 아, 신데렐라가 이 밤 12시만 딱 때마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12시가 통금 시간이거든. 그런데 이 아가 12시 전에는 전까지는 왕자가 아주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논 거야. 그래갖고 12시가 얘 딱 되니까 서둘러갖고 엄마 바빠갖고 호박 맞자 타고 집에 갔는데 아이고, 코드 한 짜리를 내 빌고 가버렸네. 어? 그, 아, 그래서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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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되니, 어떻게 돼. 코드 한 짜리 왕자가 이렇게 딱 주웠는데 코드에서 얘 막 발냄새가 겁나게 나보니까 그래갖고 왕자가 너무 착해갖고 이것을 주인에 찾아주려고 막 싸들어 댕겼는데 그러다가 다시 신데렐라를 만나갖고 이 코드를 다 신겨보니까 딱 막는기라. 그래갖고 둘이 또 불이 붙었지. 끝. 듣고 있으니 얼마나 웃기던지. 말은 막긴 한데. 그런데 조카의 얼굴은 심각해져 있었습니다. 아, 할머니. 얘기가 이상해요. 그냥 이거 읽어주세요. 아이고, 또. 아이고, 이게 도대체 몇 편지야, 이게. 이게 마지막이다. 응? 알았지? 조카가 내민 것은 금도끼, 은도끼. 엄마는 첫 장이 아닌 끝장만 펼쳐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 옛날에 이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강물에 도끼를 강물에 팍 빠뜨렸어. 산신령이 나타나갖고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그랬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금도끼, 은도끼를 몽땅, 응, 네가 잖아. 응, 그랬다네. 이어서 끝. 응. 아니, 그,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어떻게 되니 어떻게 돼. 도끼 싹 챙겨갖고 집에 갔지. 그럼 집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집에 가서 밥 해먹었겠지. 아이고, 나도 이제 밥 해야 되겠네. 가 삼촌이랑 놀아라, 응? 응, 그래. 어머니는 그렇게 부엌으로 사라지셨고 조카는 허무한 듯 동화책을 손에 쥔 채로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었는데요. 동심 파괴, 우리 엄마. 너무 웃기지 않나요? 그 뒤로 조카는 저희 집에 놀러올 때 동화책을 아예 들고 오지도 않는답니다. 내가 원한 게 그거야. 아, 이 해석이. 아, 재밌어. 할머니 어려워요. 그럼요. 그리고 왜 그랬냐면 안 보여, 할머니가 잘. 동화책이 잘 안 보여. 그럴 수 있겠네. 그럼, 그럼요. 동화책은 글지가 큰데, 애들 보라고. 코도 잘 안 보여. 6188님이 수영 씨, 조카가 너무 기가 죽어있어요. 너무 불쌍해 보이네요. 끝. 제가 어려서부터 기가 죽어있어 가지고요. 어려서부터. 예. 많이. 그럴 수 있죠. 그럼요. 예. 기가 죽었는데. 나 진짜 기사 왔어. 가을 남자야? 네? 가을 남자야? 기가 죽었는데. 다른 기는 아주 그냥 이거는 한번 뭐 이 길이 발산해 드릴까? 코식이 할머니. 제가 자동차 정비를 시작한 지도 어느덧 15년이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10여 년 전이었죠. 시골 정비소에서 일하던 저는 그날도 청소를 마치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가게 안으로 첫 차가 입장을 했는데요. 그날의 첫 손님으로 등장한 그 차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나라 최초의 경차이자 기름 냄새만 맞으면 달려가고 길바닥에 붙은 껌 때문에 차가 멈춘다는 전설을 가진 차. 급하게 핸들을 꺾으면 차가 기울어져서 운전자가 땅을 짚고 좌회전을 해야 한다는 바로 그 차. 그래서 항상 왼손에 흰 장갑을 껴야만 했다는 바로 그 차. 뒤로 시작해서 호로 끝나는 그 차였습니다. 우리는 손님이 들어오자 일동 기립했고 잠시 후 빨강색 차의 차문이 열리더니 나이 지긋한 할머니 한 분이 내리시도군요. 의사 선생님들 반갑고만. 내 차 좀 봐주이소. 의사요? 우리 의사 아닌데? 차나 사람이나 매한 거지 아인겨. 사람 고치나 차 고치나 다 같은 의사 아인겨. 아유 그래 말씀해 주시니까 뭐 기분이 좋네요. 그래 뭐 이 차 어디가 편찮으실 수 왔는겨. 그 전에 일단 우리 코식이 하고 인사 있어. 코식이요? 우리 코식이 우리 가족 있지. 근데 야가 요새 좀 골골해. 아 그래요? 그러면 뭐 한번 보입시다.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아이고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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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차 해야 되겠는데요. 뭐라고? 폐차? 뭐라카노 이 돌파리가? 응? 우리 코식이 안 즉 15년밖에 안 됐어. 새 차야 새 차. 아이고 할머니요. 새 차는 무슨 이거 이거 사람으로 치마 이거 백사 노인님인데. 이거 언제 숨통 끊어질지 이거 몰라요. 매이야? 노인 내? 숨통? 아이고 그래. 내가 막 큰 잘못을 했네. 사람이나 자나. 늙음아. 황만 다 죽어야 되는데 그치? 아이고. 동네 사람들요. 어 그래 못 살겠대. 나도 마 살만큼 살았는데. 여기서 마 이 세상 끝을 봐야 되겠네. 아이 할머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니면 뭔데. 다시 얘기해드릴게요. 저 아마 가까운 데에 가까운 데는 가고 댕길 수 있을깁니다. 그래 진작에 그래야 의사선생님이지 그라마 내 부탁한대 오늘 하루 입원시켜놓고 내일 데려옵니다. 잘 고쳐나리 그렇게 정비경력 10년 만에 어려운 수술을 집도하게 됐는데요 다음 5일 갈기 조스 드라이버 다음 다이어트 공기압 공기압 우리 출연자 더 받아야 되겠어 나 지금 얼굴 터지는 줄 알았어 그렇게 장장 반나절 만에 대수술이 끝났고 다음날 할머니가 오셔서 차를 몰고 가셨는데요 그러기 저는 또 다른 차 정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0분 뒤 사무실에서 절차는 전화가 왔다길래 달려가서 받아보니 바로 그 할머니시더군요 에이 돌파리 차를만 어째 고쳤길래 잘 길리든 시동이 안 걸리노 우리 고식이 달려내라 아 그럴 리가 없는데요 그럴 리가 요 있다 아이가 지금 내 지금 연간 밥하러 가야되는데 마 우참은 좋노 저 차 기량은 있습니까 가득 있지 그럼 라이터 켜놓은건 아니시지요 라이터? 그런거는 내 잘 모르겄고 내 지금 여기 저기 저 시장 입구니까네 빨리 왕지로 온나이 아 지금요? 그러면 지금 오지 니 내일 올래 그렇게 저는 정비를 보다 말고 왕지인 가방 아니 공구를 챙겨가지고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진찰이 시작됐는데요 엔진 청소하고 엔진 호의 교환만 했을 뿐인데 시동이 안 걸린다 이게 뭐가 문제일까 자 일단 침착하자 자 차 키를 꽂고 에잇 아 이게 뭐가 문제지 이게 정비할 때 문제 없었는데 아 역시 연식의 문젠가 아 이제 정말 틀린겐가 잘못했다간 정비 비용을 다시 돌려드릴 판이었습니다 아무데도 문제가 없는데 시동이 걸리질 않자 저는 당황하기 시작했고 마른 침을 삼키며 다시 차 안을 둘러보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할메요 아이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자 다시 다시 시동 한번 걸어보이소 그래 비키 비키 바로 보자 아 아 의사선생 살려냈네 아 아 이 기아를 드라이브 해 놓고 시동을 끓ede 되요 이 파킹해놔야 시동이 걸린다 아닙니까 아 맞나 아 내가 주차시키고 바로 간앞고 정신이 없어갖고 미안태 내 이래 훌륭한 스승님인 거 몰라보고 돌팔이라 해서 미안태 그때 알아왔습니다 이 할머니와 나의 인연은 한두 번 만나고 끝낼 인연이 아니구나 그리고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죠 며칠 뒤 또다시 저를 찾는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스승님 내다 코식이 할매 아 예 할매 잘 지내셨지요 나는 잘 지냈는데 우리 코식이가 못 지낸다 아 또 왜요 시동이 걸릴락말락 갔다가 이 푸드드드득 하면서 꺼지고 또 걸릴락 걸릴락 막 하다가 푸드드드득 하면서 꺼지고 그런다 아 그럼 어쩌지요 어쩌긴 모르째 스승님 왕지 와야지 그렇게 저는 할머니 댁으로 또 출장을 나가게 됐는데요 시동이 안 걸리는 원인을 하나씩 지워나가던 바로 그때 차 옆에 널브러져 있는 기름통을 발견하고는 제가 물었죠 할매 이 기름 뭔데요? 이거 우리 영감이 경운기에 넣는 기름 아 혹시 뭐 이게 차에 넣은 거 아니지요 넣었지 우리 영감이 넣어도 된다 된다길래 넣었지 안 되나? 아 참 이거 안 되지요 차도 맨날 묶는 거를 묶어야지 안 묶는 거 묶으면 배탈이 심하게 납니다 아이고 마 어쩌노 그라마 영감이 그래갖고 아 고식이 나이도 있고 인자는 진짜 보내주셔야죠 이 손수 방법이 없습니다 아이고 마 아직은 못 보낸다 아이고 고식아 내가 잘못되겠다 스승님 우리 고식이 좀 살려주라 내 고식이 없어봐 뭔 산대 야가 내 발이다 아이가 제발 좀 살려둬 그동안 할머니와 정도 들었고 문제는 제가 고식이와 더 정이 들어서 그냥 폐차장으로 보내기는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식이를 견인해서 공장으로 데릴 것 같죠 그리고 직원들이 참관을 한 가운데 대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성명 고식이 92년식 경유를 먹고 실려왔습니다 자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료탱크 분리합니다 자 그리고 입국 개봉합니다 아 역시 예상대로네요 이 경유가 한가득 들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경유 적출 시작합니다 쓱쇼 그럼 기회에 잡겠다 그렇게 장장 7시간에 걸친 대수술은 경유를 빼내고 닦아낸 뒤 휘발유를 채워 넣으면서 끝이 났는데요 아이고 마 순상님요 수고 많았대 우리 고식이 고식 수술은 어째 됐는가 걱정 마십시오 할머니 수술은 다 큰 날씁니다 시동 한번 걸어보이소 고식아 고식아 할머니 왔대 눈 떠봐라 고식아 아이고 우리 고식이 눈떠네 고식아 고식아 귀엽네 고식아 아이고 살아났대 그러나 그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이다 이주디 할머니가 연락이 올 때가 됐을 텐데 하단 바로 그때 마침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마 순상님 우리 고식이가 고식이가 아 와요 무슨 일인데요 제가 갈까요 아이다 뭐 와도 소용없다 아 와요 엔진에 불이 붙어가 헐렁 타붙다 내 지금 폐차장에 간다 고식이 장례식 가라 순상님 놀라 그렇습니다 92년식 고식이는 탈 많고 말 말았던 그간의 생을 정리하고 엔진에 불이 붙어 먼 길을 떠나고 말았던 거죠 저는 그날 일이 많아 폐차장까지는 같이 가지 못했는데요 소문에 의하면 고식이 할머니가 대성통곡을 하는 바람에 폐차 작업이 몇 번씩 중지됐었다고 하더군요 15년 정비공 인생에서 저는 고식이 주치의로 작업을 하면서 할머니께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차를 사람처럼 소중히 다루고 있는데요 가끔 아주 가끔 고식이 닮은 차를 볼 때면 그 할머니 생각이 나네요 이야 정비업계 장준혁이야 다시 한 번 고쳐봐주세요 248원님 네 불타버렸어요 석션 한 번만 하세요 석션 내 입속에 손 놓고 이거 하는 거예요 소리를 이렇게 잘 섞여 내셔서 215님 앰뷸런스 대기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고 치다 수홍 씨 실려갔어요 지금 두통 올 거예요 지금 목이 정말 칼칼하네요 진짜 이야 그런데 차도 사람처럼 이렇게 말 걸어주고 고맙다 고맙다 하면 사과가 덜 난다죠 막 차라고 막 그렇지 그렇지 모든 사물이 그런 것 같아요 김종태 씨가 정말 본인 직업에 또 할머니를 만나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게 김종태 씨도 참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형부와 처제 토요일 오후 계란 탁 파 송송한 라면을 내비 뚜껑에 한 젓가락 딱 대가 아 먹고 싶다 차가운 식김치를 척 올려가지고 입으로 들이밀기 직전에 천국의 문이 딱 열리는 순간 여보세요 네다 네 처제가 엄청실히 좋아하는 형부 지금 내는 형부가 엄청실히 싫어질라 카는데 내는 처제에 이런 유모감각이 참 좋대 됐고 뭔 일로 전화했어요 고맙단 말은 해야 될 것 같아가 뭐가? 내 생일이라고 처제가 사준 면도기 좋은 기라 그런지 턱선에서 밀리는 게 인마 김연아 선수가 스케이트 타는 거 맹구로 보드라마 면도기? 내 그거 산 적 없는데? 처제 귀찮을까봐 내가 대신 샀으니까는 내 전화 계좌번호 알제? 거기로 붙이면 된대이 이게 뭔 소리고 이게 뭔 소리고 형부 생일 아직 석 달은 남았다 아이가 그럼 뭐야나 면도기가 오늘 고장 났는데 우와 뭐 이런 낡은 놈한테 형부가 다 했노 뭐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이게 무슨 라면 먹기 직전 누가 방해하는 바람에 때를 놓쳐 라면이 우동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예? 아니 젓가락을 쥔 채로 분노로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붙잡아 처제야 니 옛일을 생각하면 내한테 면도기가 아니라 재촉이를 사줘도 모자라 옛일을 생각하라 너무 들어서 달고 달은 이 멘트는 형부가 저한테 원하는 게 있을 때마다 무기처럼 꺼내는 말인데요 형부 말대로 옛일을 생각하자면 이렇습니다 전 부모님이 마흔 살에 낳은 늦둥이라 큰언니랑은 무려 열여덟 살이나 차이가 나는데요 이러니 큰언니가 얼마나 엄마 같았겠습니까 그런데 언니가 스물다섯 제가 일곱 살이 되던 애 키는 전봇대 마냥 크고 마르기는 종이장같이 말라갖고 쌍꺼풀이 누에구치 마냥 짙은 아저씨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아이고 기부처제 앞으로 잘 지내보자 이러면서 친한 척을 하는 겁니다 엄마 치마 포기에 숨어서는 누구냐고 물었더니요 너가 언니랑 살 아저씨다 그럼 언니 이제 우리랑 안 사나 하모 시집 가면 저 아저씨랑 살아야지 시집이 뭔데 나는 시집이 싫대 저 아저씨 가르켜라 온 거실을 굴러다니며 때를 쓰고 있는데 제가 시위한 대로 형부가 진짜 나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10분 후 봐라 봐라 막내 처제 이게 뭔지 아나 이거는 이건 과자 종합 선물 세트 뭐 들어있는지 함 열어볼까 눈깔 사탕이랑 초콜릿이랑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있다 아 맞나 아저씨가 이 너희 언니랑 결혼하는 거 허락하면 이거 이거 다 줄긴데 뭐 이해할까 이미 영혼까지 과자 선물 세트에 사로잡혀버린 저는 아 이봐 어쩌지 그냥 뭐 지나가는 사람 줘버릴까 체제 빨리 결정해라 안녕해 언니랑 내 결혼해라 호라당 언니를 내줘버렸고요 언니와 형부는 결혼 준비에 들어가게 됐다랬죠 그리고 혼수 냄비를 사러가던 날 저는 언니 형부와 동행을 하게 됐는데요 그만 제 눈에 언니 손을 슬쩍 잡는 형부의 손이 정확하게 딱 걸리고 만 겁니다 손 잡지 마라 우리 언니 손 잡지 마 아 뭐 체제 와이카노 결혼 허락했다 아이가 결혼은 해도 되는데 내 손은 잡으면 안 된다 뭐꼬 형부는 쓱 한번 웃더니 저를 근처 수포로 데려가선요 아 체제 여기서 제일 비슷한 아스쿠림 한번 골라봐라 넉넉치 않은 집안 사정에 평소 비싼 간식은 꿈도 못 꿨지만 식탐왕이었던 제가 처음으로 코온 아이스크림을 손에 들었으니 성화봉송 주자가 성화를 들듯 아이스크림 코온을 들고 온 가게를 조아라 뛰어다녔고요 이제 형부가 언니 손 잡아도 되나 잡아라 대신에 왼손만 잡아야 된다 오른손 내꺼니까 어야 왼손만 잡을게 그렇게 각종 먹을거리로 저를 꼬셔가며 형부는 드디어 결혼식까지 치르게 됐는데요 생각지도 못했던 지뢰가 또 터진 겁니다 엄마 나도 간다 나도 신혼여행 갈기다 너희는 신혼여행이 뭔지를 알고 따라간다는기야 안다 나도 그 정돈 다 안다 언니랑 형부가 형부랑 내 빼고 놀러가는 거 아이가 간다 나도 놀러가는 게 아니고 그냥 놀러가는 게 아니라 카이 네가 따라 붙으면 전날 밤도 못 지른다 놀간다 나도 전날 밤에 나도 재미나게 놀고 싶다 야를 진짜 우야만 줬나 언니의 결혼식장이 제 눈물로 바다가 될 위기에 놓여 있을 바로 그때 이제 저를 알만큼 하는 형부가 쓱 다가와 제 귀에다 대고 제자 귓속말을 하니까요 형부 아니 당신은행 잘 땡겨 어디서 아니요 제자 갑자기 고분고분해진 제 모습에 놀란 엄마가 와 형부가 아이스크림 사준다 카드나 네 그리 시원해 아니다 그럼 뭐 뭐라 캤는데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공주드레스 사준다 캤다 엄마 트루는 봤나 공주드레스 입어는 봤나 공주드레스 또 하나의 고비를 넘겨 신혼여행까지 무사히 다녀온 언니네는 우리집 2층에다 신혼살림을 차렸고요 저는 아침 저녁으로 언니네를 제 집처럼 드나들면서 그 집에 쓰러져 자기 일쑤였죠 마 추재야 이제 잠 잘 땐 1층에 내려가서 자면 안 되겠나 와 낸 언니 끌어안고 자는 게 좋은데 자재가 자꾸 그래 싸움은 마 그 뭐야 응 음량오행의 이치로 인해가 그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내 빼고 맛난 거 맛난 거 너네 둘이 먹으려고 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추재가 1층에서 자야 추재가 앞으로 아이마 이런 말 저기 이모가 될 수 있는 거거든 이모 요 앞에 슈퍼찌 이모 같은 이모 내가 왜 슈퍼찌 이모가 되는데 아 맞다 답답해 그게 아니라 언니가 알라를 낳으면 제자가 응 이모가 된다 그런 거지 아 알라 근데 알라나가 1층에 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이게 비좁 비좁게 자면은 안 생겨 생길 것도 안 생겨 늙게 자야 된다 생긴다 저와 형부의 대화를 한참 듣던 언니가요 선혜랑 대화 길게 할 게 뭐 있노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막 선하야 내일 언니가 빵집 들고 가가 케이크 사줄 테니까 이제는 밑으로 내려가자 알았다 그만 내려가 줄게 뭐 그렇게 쓰는 해산노고 그리고 몇 달 후 저는 슈퍼 이모가 아닌 진짜 이모가 됐습니다 이렇게 빨리 밑다리다가 형부는 조카가 태어난 뒤에도 저를 참 잘 챙겼는데요 받아쓰기 공부를 하다가 아 난 못해 먹겠다 공부 너무 어렵다 이래 투정을 부리면 바로 제 입에 눈깔 사탕 하나를 쏙 넣어주면서 어이구 우리 막내 처제 살살 다시 시작해볼까 파릇 파릇 저거 봐라 이 파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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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부의 파릇파릇했던 시절에 저를 올라오고 달려가며 아빠같은 형부가 돼줬다랬죠 근데 지금에 와서 문제는 형부가 저에 대해 너무 많이 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 받아쓰기 공부를 시키다 혼을 내면요 처제야 야 살살해라 솔솔 니가 옛날 생각하면 그래 너그한테 성질내면 안된다 야는 처제의 비함은 거의 천재야 천재 그래서 어떡하냐고요 어떡하긴요 낸 그 면도기값 입금해야죠 형부 봐라 이따 통장 확인해봐라 아 그라고 내는 옛날 일을 항상 기억하고 있다 그게 기억이 너무 잘나가 오히려 문제야 그러니까 내 옛날 일을 제발 꼬마 상기시켜 알았제 석 달 남았지만 생일 억수로 축하한다 형부야 너무 사이좋구나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아빠하고도 이렇게 지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런 형부가 하나 있었으면 좋고 재밌게 사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 안 되죠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신 차려야지 아까 놨다 갔다 해야 해 지금 마침 언니가 없어서 다행이네요 아까 그 마인 7살 하신다는 분 때문에 충격받은 거죠 네 울란스러워요 네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아 참 아주 부럽게 사시네요 이미숙 씨가 재밌게 사시네요 그러니까 다들 부러워하실 거예요 그리고 workshops oops 얘기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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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타켓은 제 단짝 친구 서동열이었습니다. 선동열 선수와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동열이는 해태 타이거즈의 성적이 안 좋을 때마다 선생님께 호명되어 곤욕을 치러야 했는데요. 동열이 네 서동열이 네 말해봐라 동열이 어제 왜 이렇게 공을 못 던졌냐 네 왜 8회 초에 직구를 던졌냐 이 말이오. 잠깐만 지가 안 던졌는데요 해태의 투수가 누구요 선동열이오 아이 성씨 빼고 이름이 뭐냐고 동열이오. 너도 동열이 아니냐 어 귀요 아녀. 귀요. 동열아. 야. 어제 왜 공을 고렇게 던져버렸냐 이 말해봐라 이. 그것이. 내 알은 잘 던질 수 있겄제 내 알은 일승하는 거요 어 어. 그래. 그래. 그래.